Quarter. 4분의 1. 그래서 100센트 중에서 4분의 1은 25센트죠. 그래서 25센트 동전을 Quarter라고 하고요. 25센트짜리 동전. Quarter. 그 다음 구역이나 장소를 의미합니다. 전체를 4분의 1로 잘라놓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고 꼭 4분의 1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라놓은 구역이나 장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The four quarters of the globe. Quarter가 4개 있으니까 모든 지역이죠. 그래서 지구의 구석구석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. The four quarters of the globe.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. 그 다음에 in every quarter. All quarters. 같은 말이고요. 도처에서. 역시 잘 쓰입니다. In every quarter. All quarters. 도처에서. 그 다음에 quarters. 복수로 쓰여서 숙소. 막사를 의미합니다. Winter quarters. 겨울용 막사.